여자친구 생겼어요? 네 여자친구 생겼어? 얼마 됐어요? 바로 웃네 얼마 됐어요? 얼마 안 됐습니다 사랑합니까? 그럼요 강사평신 10초 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마랑입니다 쇼미더바디 1위를 위한 월니터 선생님 오셨습니다 등의 킹 킹유진이십니다 안녕하십니까 그.. 지난번부터 얘기하지만 마랑님 첫 경험 장랑하고 있는 킹유진입니다 지금 와서 말씀드리면 저는 그때 그게 무슨 운동인지도 몰랐어요 그러니까 그냥 당기라고 해서 당겼고 해보라고 해서 해봤지 사실 어디가 자고 그런지 잘 몰랐어요 그 정도로 제가 근육을 사용할 줄 몰랐고 게다가 등 운동에 대한 어떤 개념 자체를 전혀 몰랐는데 몸 진짜 너무 많이 좋아하셔서 딱 처음 왔는데 거의 빌던 느낌 났더라고요 모자 딱 뒤로 쓰시고 오늘은 그냥 제가 괜히 잡다한 잡설명 거의 안 하고 진짜 딱 진지하게 그래도 알려줘야죠 아 진짜요? 아 그렇구나 그러면 이거 안풀다운 할 때 두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팔이 이게 아니라 이렇게 나와서 계속 하나 그 다음 두 번째 지금 이렇게 이두근 모양이 이렇게 생겼잖아요 이게 처음부터 끝까지 유지 무슨 얘기냐면 올라갈 때 애가 이렇게 돌아가려고 하거든요 안 돌아가게 유지 상완 중립을 유지해라 중립을 유지해라 당겨오고 나서 올라갈 때는 조금 천천히 팔꿈치도 웬만하면 다 펴가지고 딱 이걸 유지하면서 올라가보세요 이걸 유지하면서 올라가면 여기가 좀 늘어나는 느낌이 나거든요 이렇게 약간 스트레칭 같은 느낌 스트레칭 스트레칭 팔을 계속 펴서 여기부터 여기까지 거의 막대기라고 생각해야 돼요 고정 당겨오시고 이렇게 아 오케이 이번엔 이거를 이렇게 잡고 하이로우를 할 건데 엉덩이 뒤로 빼고 허리 앞으로 이렇게 세우고 그냥 그대로 이거 있잖아요 팔 펴서 견갑 움직임만으로 이거를 이렇게 당겨오는 거랑 동시에 꽉 이렇게 갖고 오는 움직임이랑 동시에 이 위팔을 네 붙이면 돼요 무게 봐봐요 이거 어떡해 어디 타 계십니까 이번 광백은 대부분 그리고 승모근 다 들어갑니다 중압 승모근까지 둘 이렇게 그렇지 상체가 덜 누울수록 더 들어가요 셋 그렇지 넷 다섯 당기실 때는 언더그립 둘 셋 여섯 그렇지 일곱 자 상체 움직임 조금만 더 줄일게요 여덟 여덟 그렇지 어 지금 좋다 방금 아홉 아 좋아 상체가 진짜 안 움직이네 이렇게 돌지 않게 이렇게 버텨 이렇게 버텨 이렇게 버텨 여기가 더 늘어나요 그러면 오케이 그렇지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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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오케이 다 따라오시네요 오케이 발 뒤꿈치에 힘 주시고 네 뒤로 이렇게 누워요 상체 세우면서 무릎 살짝 굽히고 앞으로 이렇게 기울어지면 몸이 이렇게 일자가 되거든요 중립 그것보다 살짝 더 굽힙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오 좋다 일곱 여기 딱 집중 여덟 아홉 오 오 여기 많이 나온다 이렇게 오 여기서 여기만 좀 이렇게 닫는 거 연습하면 좋을 것 같은데 해놓고 여기를 좀 얇아 보이게 배큐 연습하시고 계세요? 조금씩 그게 진짜 힘들다는데 배큐 아 저 어차피 저는 할 필요 없어가지고 피지크는 뭐 배큐 안 하니까 그리고 못하는 선생들도 많잖아요 네 그렇죠 셋 넷 다섯 여섯 네 상체 움직임 최소화 가슴 살짝만 바라보세요 여기서 고정 이렇게 더 들어가요 그렇지 와 좋습니다 두 개 하나 마지막 둘 오케이 넷 다섯 여섯 어허 중립 하나 셋 둘 셋 넷 다섯 여섯 들어와 일곱 와 좋다 셋 넷 이렇게 해야 등이 좋아져 여섯 일곱 컴온 셋 넷 여긴 딱 주시고 여섯 일곱 여덟 여덟 어 열 친구 생겼어요? 네 열 씨 생겼어? 얼마 됐어요? 아 바로 웃네 얼마 됐어요? 얼마 안 됐습니다 사랑합니까? 어 그럼요 양세 형제 10초 사랑한다 팁이랄 건 뭐 소소하지만 앉아서 다리를 까치발을 이렇게 들어서 여기 그 이쪽에 힘 딱 들어가게 잡고 복구 잡고 들어갑니다 간단하게 하체를 고정시키고 가슴 살짝 들고 뒤로 조금 누워줄게요 여기서 그대로 당기면서 약간 외회전 걸면서 살짝 누워가지고 그쵸? 외회전 걸어서 그냥 당겨 그리고 가슴 조금 이걸 좀 가서 들어도 돼요 해서 깊이감이 약간 조금 더 찍힌다는 느낌으로 빡! 빡! 아까 원하시는 하부까지 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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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뒤로 젖혀져서 누워지는 건 좋은데 여기가 이렇게 움직이는 게 아니라 중립 상태에서 그냥 그 뒤로 이렇게 누워준다는 느낌 여기 안에 있는 상체가 이렇게만 움직인다는 느낌으로 뒤로 누워주시면 돼요 네 넷 다섯 여섯 셋 넷 다섯 아 눌러주세요 여섯 누를게요 그럼 더 들어가요 이렇게 그렇지 뒤에서 잘해주시네 보조요 아 뒤에서 그렇죠 저 원래 뒤에서 하는 거 잘해가지고 뒤로 하는 것들에 좀 특화되어 있어요 공운동이랑 아 원래 그냥 후진이랑 후진이랑 네 뒤가 좋으시네 뒤 잘해 뒤로 하는 걸 다 잘하네 그럼 전메 특허입니다 그러니까 네 당기는 게 진짜 세다 여섯 여섯 일곱 가봐 가봐 여덟 자 두 개 혼자서 아홉 마지막 그냥 풀지 마세요 끝까지 아홉 열 오케이 네 아 좋아 오 여기까지 힘이 더 조금 더 든다고 생각하면 더 넓어지지 않을까요? 그렇지 이렇게 아 근데 진짜 볼컵이 클레낭이 잘 올라간 것 같아 네 진짜 진짜 그거 근데 너무 괴로웠어요 이거 사람들은 잘했다 해가지고 좋았는데 그 과정이 나 너무 힘들었어요 아 먹기 싫은데 먹어야 되고 이런 거 네 그냥 먹는 거 싫어하거든 원래 뒤에 끝나면 딱 한 끼만 먹고 끝이에요 아 진짜로 되게 소식가해 그래서 다이어트라도 잘하는데 벌컵이 너무 힘들었어요 아 잠깐 이러고 있다가 끝나지 않으면 또 먹어야 돼요 한번 먹고 뭐 이동하고 잠깐 딱 해서 샤워하고 딱 한번 또 먹어야 되는 시간이야 아 이게 다섯 번 되니까 너무 힘들어요 아 아 아 안 움직이세요 경갑을 더 움직여야 되나? 아니요 지금 좋아요 좋아요? 네 고정시켜놓고 그냥 팔만 움직인다는 느낌으로 네 셋 넷 좋아 다섯 여섯 일곱 다섯 여섯 오 좋은데요 일곱 여덟 여덟 아홉 둘 셋 넷 다섯 여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넷 다섯 아홉 여섯 아홉 일곱 일곱 여섯 여섯 아 나온다 다섯 번 아 아 고생했습니다 어떠셨습니까? 제가 그 경갑 처음에 오셨을 때 좀 움직이기 많이 안 좋다고 생각했었는데 제가 짧은 식견으로 근데 지금 엄청 좋아진 것 같아요 광배가 힘들어가는 것도 확실하게 보이고 네 저도 알거든 옛날 영상 보거나 옛날 대회 영상 같은 거 보면 참 등에 대한 개념과 어떠한 열정과 강도가 부족했다고 느끼는데 제가 할 수 있을 정도면 여러분들도 할 수 있습니다 잘 하시고 우리 또 킹유진 채널 가서 팁도 많이 얻으시고 하면 분명히 등이 좋아질 거라고 제가 믿을 의심치 않습니다 자 오늘 같이 고생해주신 우리 킹유진님께 감사드리면서 여기까지 하도록 하죠 네 고맙습니다 잘 봤습니다 아아아아 으아 수고하셨습니다 아악 아악 추천드립니다 아아악 거시지 안 Harvard